저 혹시 한국분들이세요? 차가운 걸로 괜찮으시죠? 한국물 완전 잘하는데? 어떡해 여기 완전 좋아 나 맘에 들어요? 그럼 이따 저리의 멋진 저녁 준비해 줄래요? 어라라 뭘 그렇게 훔쳐보시나? 훔쳐보기 아니기는 꽤 많아 매력적이긴 하다 저 여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다려라 그러면 더 향기롭고 달콤할 것이다 되게 로맨틱하시다 꿀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나? 이번 꿀키퍼는 좀 강한 편이긴 하지만 미나씨는 은근 저랑 닮은 구석이 있네 저의 아이들과 함께 뭐 좀 더 향기 위해 다른 곳은 그룹에 불퍼를 오, 내 맘이 아, 내 맘이 이나와 함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